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한테 전 재산은 물론이고 노동력까지 쪽쪽 빨아먹다가 이제 다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니까 올케한테 던지기를 시도한 그런 거지같은 신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딸내미한테 돈 싹 다 느끼고 수발들며 살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갑자기 합가를 하자는 시부모. 미친! 장난하나! 할머니 아들 반품요! 원지 결혼 12년차 이제 같이 살자는 시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차 그리고 초등학생 딸아이가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직장인이구요. 먼저 저희 친정은 상황이 전날 결혼하고 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언니와 저 이렇구요. 남편 쪽은 결혼을 안한 손잇 시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당시 시누이 본인은 철저한 독신주의자라며 부모님과 본인 이렇게 세 사람이 살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재산을 모두 정리해 시누이 명의로 40병대 후반 아파트를 매매했죠. 그리고 남편은 자기 부모님 보양을 본인이 아니고 평생 우리 누나가 할 거야. 그러니 재산도 당연히 누나한테 다 줘야지. 그게 맞아. 이런 말을 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빈말 아니구요.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해서 아무 불만 없었고. 또 결혼도 그래 시댁은 융통자금이 없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돈 못 받았구요. 저희 친정 부모님만 1억 그때 당시. 이거 받아가지고 저희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주신 그 돈에다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맞벌이해서 작년에 결혼 10년 넘게 만에 겨우 40병 아파트 하나 구매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시부모님은 2시간 정도 떨어진 신우의 직장 도시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맞벌이로 살았지만 그래도 저희 시대 제가요 며느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구차하게 뭘 어떻게 했는지 글로 다 쓰진 않겠지만 딱 하나 이건 저희 남편도 인정하고 당신 정말 고마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시부모님이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는 너희랑 살고 싶다? 이럽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 더 크기 전에 같이 살부비며 살고 싶고 이제 내가 살림하는 것도 너무 힘에 부친다. 아들 며느리 그늘에서 살고 싶다. 아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이 역시 너무 힘에 부친다며 이제 서울에 살면서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 이래요. 참고로 저희 시누이 집안일 전혀 할 줄 모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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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킹이랑 속옷까지 싹 다 늙은 시어머니가 손빨래하며 살았거든요. 라면도 안 끓여요. 시어머니 혹은 제가 끓여주는 거 쳐먹기만 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말 다 했죠? 솔직히 완전 개밑상이고 볼 때마다 짜증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같이 안 사니까. 그래 그까짓 거 라면 내가 얼마든지 끓여주마. 그리고 지가 쳐먹은 밥그릇 개수대에 딱 담그고 바로 거실에 누워서 TV만 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가 당신도 좀 민망했는지 자는 원래 이런 걸 못한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하자. 이럴 때도 그래요. 어차피 나랑 같이 안 살고 내 딸 아니고 내 형제 자매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이 꼴 보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정신나간 신우이가 이번에 하는 말 야 내가 10년 넘게 모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모실 때야 이딴 미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아니 지가 도대체 뭘 모셨는데 어? 당신들 기운 정정하실 때 어머님한테 살림 맡기고 생활비 하나 안 내고 빌부터 살며 더 나아가 아파트까지 받았으면서 전자산이에요. 이게 모시고 산 겁니까? 그리고 문자로 자기 동생한테 동정심을 자극해요. 지금 저 두 분이 70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문자로 남편한테 야 우리 부모님들 오늘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야. 게다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너네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야 너는 아들이란 새끼가 그냥 네 마누라 눈치나 보고 있냐? 너 그러다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 그때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너 죽을 때까지 울면서 후회한다? 딱 이랬는데 남편이 처음에 저랑 같은 생각을 하던 남편이 이 문자를 보고 난 이후로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물론 자식된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요 당신들과 절대 같이 못 살아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같이 살 일 없을 거라고. 그래서 누나한테 다 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저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자체가 싫어요. 그날 한 번 올렸던 반찬은 절대로 안 먹는 시아버지 무조건 우리 아들이 최고야라는 당신. 그리고 잔소리 많고 본인이 하는 말만 오르며 잘된 일은 무조건 하나님 덕분이다. 내 기도 덕분이다. 라는 시어머니. 심지어 저희 부부가 아파트 로얄층 당첨된 것도 본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고 우리가 뭐 좀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불쌍한 며느리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저 때문이래요. 잘되면 자기 기도 탓. 안되면 내 탓. 진짜 이거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제가 참았던 건요. 같이 살 일이 없다는 거. 딱 이거 하나였어요. 6년 전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그 이후 지금까지 쭉 저희 엄마 혼자 계시거든요. 맞아요. 엄마도 70을 훌쩍 넘으셨죠. 너무 불쌍하고 언니도 외국에 있으니까 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당신이 살갑게 아들처럼 해라 이렇게 강요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저희 언니가 엄마의 자식이니까요. 그리고 멀리 있는 언니보다는 또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했죠. 여하튼 나는 죽어도 같이 살기 싫다. 절대 안된다라고 했더니 시누이가 야 너 지금 재산 하나 없는 시부모라고 괄시하는 거야? 어? 진짜 못해 쳐먹었네? 이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형님 그럼 그 아파트 반절 잘라줄 수 있어요? 이랬더니 감히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에 입을 댄다고 뭔 버르장머리냐면 난리난리 개 난리를 쳐요. 이거 진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한 말이야. 저도 싫어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합과 추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게 안된다면 그냥 이혼하려고요. 이혼하고 저 시부모가 아니라 불쌍한 우리 엄마랑 살 거예요. 언니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라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남편과 이야기 해보고 계속 같은 소리를 하면 내일 당장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이거 가능하겠죠? 저도 정년 보장이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다가 나름 경제력이 있고요. 저희 친정도 제법 넉넉하거든요. 못 사는 집 아닙니다. 그나저나 12년 교로 생활의 끝이 고작 이런 시궁창이라니 사람 인생 참 그지같고 허망해요. 너무 그지같다고 뭘까요 이게? 댓글 1번 그냥 대어놓고 이야기하세요. 입될 권리가 없으면 시부모 부양할 의무도 없는 거라고 재산을 주고 부양을 시키든지 재산 주기 싫으면 부양은 네가 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 집 사람들 전부 다 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야? 의무 없는 권리 없고 권리 없는 의무 없어요. 쓴 일을 완전 노예 종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개소리 그만하라 하고 이혼하면 변호사 사가지고 님이 초기에 자금 가져온 1억 있죠? 그거 싹 다 받아가지고 나오세요. 이 댓글이 정확하죠. 남은 평생 노예 무수리 종년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어서 지금 당장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2번 쓴이 시어머니 이제 남은 여생 이혼당한 아들까지 끼고 집안일 하면서 살아야겠군요. 딸도 있지 아들도 있지 나 같으면 그 돈 반 아니 전부 다 준다 해도 싫을 것 같아. 아내 딱 봐도 쉬운 사람들 아니구만 누가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삽니까? 내 부모도 아닌데 그 댓글 아우 더럽다. 결국 며느리 복량 받고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 빡세게 안 했나? 왜 여기서랄지야? 3번 시누이는 부모를 모신다고 부모에게 아파트 재산 다 받았고 쓴이는 결혼하면서 친정에서만 돈을 받아왔지요. 시부모는 결혼 안 한 딸도 있고 부부가 다 있지만 쓴이 어머니는 당신 혼자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결혼할 때 도움도 받았고 말이죠.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 님들 부부가 어떤 분을 모셔야 합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시부모가 아니라 친정 엄마를 모셔야 옳은 겁니다. 남편에게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니까. 아우 미친 인간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나? 부끄럽지도 않나? 기가 차네. 내 댓글 공감합니다. 그지 같은 남편놈이 아내는 없고 자기 혼자만 부모가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나 봐요. 게다가 같이 살면 고생은 누가 하는데? 아니 지가 하나? 다 아내가 할 거 아니야? 3번 시누이가 완전 도둑냥이네. 받을 거 다 받아 처먹고 이용할 거 다 해먹은 다음 늙으니까 쓸모가 없어지니까 올케한테 버린다 이거 아니야. 아 정말 미쳤구나. 그러니고 지가 부모를 모셨다니. 헐. 아니 이게 어디 부모를 모신 거야. 부모가 딸내미로 상전으로 두고 모셨구만. 4번 남편 뻔뻔한 것 좀 보소. 부모 돈 하나 없이 처갓댓돈으로 마련한 집에다가 부모를 모시자 이거야 지금? 아니 쓰니. 허망한 건 허망한 거고 이거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진짜 개 뻔뻔한 인간들이야. 이혼하면 나중에 후기 꼭 부탁드려요. 5번 지 손으로 라면 하나 안 끓이느냐니 부모를 모셨다고? 기가 차네. 그리고요 학과를 하면 신우위도 찾아올 거예요. 나이 70 중반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삽니다. 아니 며느리가 아무 권리도 없는데 의무가 있는 거야? 내 엄마 혼자 계시니 엄마 모시겠다고 하여. 어떻게 나오나 보게. 그리고 쓴 애 같은 경우 이혼 사유 충분합니다. 싸우면 이겨요. 6번 뭐? 살림이 힘에 부친다고?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파출부로도 불러 쓰면 되는 거 아니여? 며느리가 살림하고 자기들 부양해라. 이 소리여 이거. 완전 개소리죠. 진짜 염치가 없다 못해 인간 같지도 않네. 재산은 싹 다 지 딸내미 주고. 남편도 미쳤고. 야 여기 정상이 아무도 없다. 7번 너 처녀 딸내미 수발하고 살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혼당한 아들내미 수발까지 하며 살아야겠네. 이 할매. 꿀꿀꿀꿀꿀. 8번 야 내가 봤을 때 시누이잖아 저거.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긴 거 같은데. 9번 남편이랑 시누이랑 시부모까지. 4명이 같이 살면 딱 좋겠네요. 시누이집에서 알콩달콩하게. 아우 그지 같은 것들. 힝. 10번 내 장담하는데. 만약 이대로 합가를 하게 되면 말이죠. 얼마 뒤에 시누이도 들어올 거라며. 날지한다에 내 알 다 건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못돼 처먹었네. 그죠? 아 그리고 사연과 상관없는 이야기 하려면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자다가 꿈에서 UFO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보는데요. UFO를 보는데. 꿈에서 귀신 같은 거는 봐도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근데 UFO를 보면 왜 이렇게 무서울까? 하늘에 비행자치 날아가는 거 보면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고. 굉장히 무섭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근데 궁금했어요. 오늘 그 꿈을 꿨거든 또. 아무튼 그래요. 쓰니 화이팅! 감사합니다.